코로나 시대에 반드시 힐링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공감하신 분들이 지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코로나 이래 가지고 가장 당연한 문제가 뭐였어요? 우리가 느낄 때 고립이 됐죠 고립 고립이 무슨 고립이 됐나요? 첫째, 사람과 고립이 되죠 사람 자기 친구도 만날 수도 없고 부모와 형제도 병원에 있으면 만날 수도 없고 교회에 가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좀 그런 경향이잖아요 교회에 한번 가서 오히려 확산돼 버리니까 이게 사람과 고립 맨날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극복이 대책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사람 없이도 행복할까? 두 번째 뭐가 또 고립이 되나요? 병원 병원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대구 사태 대구 코로나 상황을 보더라도 코로나 환자들만 위주로 하다 보니까 나머지 환자들은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들어가더라도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없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병상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잘 대처해 가지고 이 정도지 외국에는 지금 나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 고립 진짜 심각하죠 이거 치료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해요 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경제적으로 또 우리는 경제죠 경제 활동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맨밀 분석을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서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다 모아 가지고 지혜를 짜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이게 돼야 된다고 국회 차원도 전부 차원에서 이건 세계적인 차원이지 사실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나는 참 답답해요 얼마나 당해야 될까? 이게 대책을 안 세우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윤회이거든요 윤회 사실은 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립 이거는 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가 됐잖아요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는 그것도 지속적으로 되면 안 되겠지만 먹고 살 정도는 우리가 고립되더라도 되고 특히 그 수행자들은 복귀 벽국을 앞선 설명했죠 그걸 터득을 한다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선에 공부하셨죠? 먹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잊어버렸나요? 50년 이상을 지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리를 대해서 설명했잖아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증거까지 보여줬잖아요 책도 보여주고 그런데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도 그럴 상황에 다칠 수 있어요 뭐 섬에 그냥 고립된다든가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아무도 섬에 고립되면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살아야 되잖아 옛날에 산풍 백화점 같은 사고가 나버리면 어때? 지하에 갇혀버리면 살아야 되잖아요 동굴 속에 갇힐 수도 있고 반드시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으로 가진 이게 문제지 지병에 문제가 있는 것들 당뇨, 고혈압, 중풍 각종 정신문제 코로나 뿐만 아니라 돈을 못 받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병원도 감염이 되고 문 닫아야 되고 또 병원도 한계가 있고 또 의사도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사고 수행자라고 입장을 딱 바꿔 놓고 생각해 봐 이 조건이 우리가 어려운 조건입니까? 수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 일반 중수행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청나게 어렵고요 어저히 참을 수 없어요 14일간 외국에서 오면 14일간 외국에서 오면 격리돼야 되잖아 그때만 해도 견딜 수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것만 장기적으로 가면 1년이 갈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우울증 막 다 걸리겠죠 대혼란이 생기겠죠 그런데 수행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치유 힐링을 배웠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배웠고 어느 정도 수행이 딱 된 사람 같으면 아주 수행이 좋은 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번뇌는 곧 보리단 말이 이런 환경이 곧 수행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텐진파머라는 여성 들어본 적 있나요? 텐진파머 20살 때 프랑스생인데 이제 티벳 밀교를 배워가지고 히말리아 산에 가서 무려 12년 동안 동굴 생활을 했어요 동굴 동굴에서 이만한 이거 한 두 배 정도 되는 평생 하나 짜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동굴에서 무려 12년간을 아무도 없는 히말리아 산 중에서 여러분도 14일만 지금 격리해도 막 힘들다고 난리는데 이분은 텐진파머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가 돼가지고 강의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깨달음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왔죠 소시로 와요 국내에도 텐진파머 책자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책을 어떤 수행을 했었는가 이분이 그분은 밀교 수행자였다고 아마 책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몇 년 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텐진파머 라는 책이 어떻게 밀교 인물 해가지고 어떻게 수행했는가 또 에셀초겔이라는 책자도 읽어봤나요 에셀초겔 여성 수행자들을 반드시 읽어봐야 돼 에셀초겔 그런 분들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 분들한테는 여러분 성적을 하면 이런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들은 그런 중생 입장에서 그런 거지 진짜 수행자 차원에서 의식이 높아진 사람들은 전혀 환경이 사실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안 만나니까 얼마나 좋아 방해를 받잖아 수행하면 뭐 좀 하려고 하면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방해하는데 얼마나 좋아 고립돼가지고 에너지를 단전에 모으고 소주점 대입주점 빗줄을 통해서 중매도 다 개통하고 깨달음은 더 가까워지겠지 시간이 많으니까 위기를 후기로 삼을 수 있잖아 여러분들은 경락망 제도로 알고 떨어져도 모든 병이 자연치유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죽잖아 고통스러워하고 경락 경맥만 제대로 알고 떨어져도 이 자연치력이 엄청나게 증진해가지고 이런 병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 기와 혈압을 통하면 다 자연치력이 되는 문제라 있잖아요 이따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안 믿어요 도대체 병원에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왜 대체 약이 있나요? 대체 약이 없어야지 병원에서 다 해결하면 왜 독일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대체 약이 인기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있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경맥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치력을 믿고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세포만 알고 기와 에너지만 잘 알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물론 수술이라든가 2급 시에는 활용해야 되겠지만 일반 고질적인 질환들 있잖아요 당뇨고혈압 생활습관병이라는 거 암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알면 자연치료되는 문제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이게 이제 끝나겠지만 코로나 지금 여러분도 예측을 많이 하는데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음향이 있듯이 반드시 극복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스페인 독감 18세기나요 무려 5천만명이 죽었어요 5천만명 이상이 지구가 다 죽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또 지구는 정화작용이 있어 어느정도 흔들어 놓은 다음에 또 정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이제 이게 좀 반복된단 말이지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안 바꾸고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고 또 장기가 될 수도 있지 이제 그래서 왜 코로나가 발생했는가 이걸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바꾸지 않으면 또 계속 문제가 생겨 이거 그러니까 우주가 인간을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지구를 살리려고 인간을 살리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병각식을 가지라고 명속성 입장에서 rás 내용 입니다 숨어있기